웬파십니까? 첫 출근인데 오라버니 재수 온부지 말라고. 앳땜 몰라? 아프죠 아슬? 아들 이러고 싫어하는 거 알지만. 자, 뿌리십시오. 일로 가라. 지금 뭐 하는 거요? 백성들이 핏담을 위해 거둔 곡식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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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요, 예. 아, 그래도 이건 해야 돼요. 마무리는 해야죠, 아버지. 만사용토 탄탄대로를 위해 팔거라! 우와, 이게 정말 성황제의 침필입니까? 밑에 낙관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삼구출혈에 해서라도 붙잡고 싶다? 대단하십니다, 사부님. 지금 청나라에선 조선류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선류야? 조선의 풍물과 가무, 그리고 복식과 음식까지 유행하고 조선을 알고자 하는 열기가 높아지고 있지요. 그게 꼭 저 때문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 쟨 체하기는. 누이! 원자, 성군이 되려면 배웠다는 선비들의 세치 혓바닥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이 된다. 아니 그렇소? 견사부? 선비의 추먼을 귀하게 어기는 것 또한 성군의 동목이지요. 워시 차오샌 도 왕스 워시 차오샌 도 워시 차오샌 도 왕스 니 치팔로 마? 네!